자, 이 문장입니다. 하아... 아니 이걸 어떻게 따라해? 빨리! 자,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콘텐츠는 바로바로 일본인한테 갸루 일본어 배우기입니다. 야호! 오늘 협박 멤버 대충 마구님, 고강이님이고요. 다음은 디스코드만 들어가 볼게요. 오, 반갑습니다. 아... 왜요? 왜요? 오늘 콘텐츠가 너무 즐거워가지고 웃습니다. 웃습니다. 와서요. 전 근데 오늘 어떤 내용인지 잘 모름. 이거를 양아지님 앞에서 하게 될 줄 몰랐네. 저도 이거를 진짜 살면서 아지님 앞에서 이거를 하게 될 거라고는 제가 꿈에도 몰랐거든요. 아니 뭐길래 그러죠? 오늘 그냥 갸루 일본어 그런 거 아니에요? 갸루가 뭔지 아세요? 그 약간 화장 찐하게 하고 약간 양아치 같이 생긴 여자애들 아니에요? 아 안되겠다. 이거 제가 그럼 한번 맛만 보여드려야겠네. 치즈, 건자삐, 오래오래, 키티부링, 민납병, 여러컨비, 앗! 호노칸단스, 갸루토코, 다이건게, 민납, 잔나루, 고정, 여러컨비! 이게 일본어라고? 이거 맞아? 자 그러면은 갸루 일본어를 마스터하기 위해서라면은 양아지! 일단 이 이름부터 고쳐야 됩니다. 어? 이름을 버려야 돼요? 약간 이제 양아지라는 이름 들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약간 피식이 훌을 수밖에 없어요. 뭐 이게 어떻게 우리가 갸루식으로 줄이려면 양짱, 아지짱? 어? 아니면 아지병 어때요? 아지병이요? 아니 이름을 그렇게 찢는다고요? 에에에 아지병 카와이! 에에에에 자카미! 자 그러면 님들 이름은 뭔데요? 이케링, 키무링! 키, 키무링이요? 이름이 키무링이랑! 이케링이요. 이케링!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그래도 일본어를 배우는 입장이니까 오늘은 조금 수동적으로 굴어볼게요. 아 요새 훌륭하다 훌륭해! 아지병스게 초카미! 왜 이렇게...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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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흠! 일본어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한두 개 정도는 기본적인 걸 알고 들어가야 좀 더 우리 아지병이 배우기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아는 일본어인사. 한번 아무거나 말해 주세요. 어... 콘니취와! 아 고레마지 오지삼 보이! 이거 아니에요? 너무 길어! 에 쇼완니요이! 콤막 Leban? 오하요 오하요! 그래서 갸르도 인사법은 정말 심플하네요 어떻게 심플한데요? 두 글자 됐어요 치스 치스 치..치.. 키스? 예? 잘 부탁해란 말 있잖아요 아 알죠 알죠 잘 부탁해를 이제 일본어로 보통 요렇게 구내가시마스 맞아요 맞아요 말 들었거든요 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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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이 나가이 그럼 또 이것도 다른 게 있어요? 여로컨비 컨비 컨비 여로컨비 여로컨비 근데 이거 왜 뒤에 자꾸 삐 이런 뿅 링 이런 거 붙이는 거예요? 카와이저 아니 뿅 에에 아지 뿅 아지 뿅 소리 초카와 갱카와 유메카와 정신짜려 정신짜려 깨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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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로컨비 자 그러면 치스랑 여로컨비를 배웠으니까 문장을 말하고 시작해볼까? 그러면 적어주세요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어? 저희가 적어도 될까요? 네 적어주세요 자! 안해요? 더 오래가요? 이게 뭐야! 길어졌잖아! 자 이 문장입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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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신세 와따시와 카와 카와 갱카와 아주 명 민간 여로컨비 체라 루코어잌 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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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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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스피디띠 하주밸장 우와 진짜 레전드 이케링 소리대 키무링 콘비 제께 갸루니 온 거 배워버리지 이 놈 온다니와 갸루뽈이 뭐지? 갸루라는 건 말이지 말하기 귀찮아 맴덕크세요 맴덕크 맴덕크 혼맞이 맴덕크 갸루는 원 내 길게 말하는 걸 싫어하는 법 저자 저장 에? 아직 뿅 화났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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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다 소리대 준비시대 갸루처럼 말하는 방법 아직 뿅 준비될까? 하이하이 하이자 하이자 시끄소 기분이 나쁠 때 기분이 나쁠 때? 기분이 나쁠 때? 기분이 나쁠 때 일본어는 뭐지? 기분이 나쁠 때? 기분이 나쁠 때? 어 이거 알고 있어요 들어봤어요 카테사 저 단어는 갸루뽈이 하지 않아 가와이잖아요 마지 오지 뽀이 아! 아저씨 뿑이 오지산 뿑이 음 아저씨 같다는 말 아저씨가 다는 게 기본 나쁠 때 하는 소린가요? 아저씨가 다는 게 기본 나쁠 때 하는 소린가요? 근데 저는 갸루되스요 그런 뜻이죠 기미는 뭐가 되니까? 다음은 뭐죠? 키멀 키멀 포키 다음 수업 알려주세요! 다음 수업! 짜증그가 마크 센세! 음! 아저씨 오빠 타요! 나미가 오빠 타짱이 케린! 아저씨장! 아저씨장! 뽀뽀한테 기모닫다니! 짜증이 메스다요! 혼맞이 혼맞이! 아지병 아지병 해 히도장 히도장! 우자이파이! 우자이파이? 노래가 메짜 오지보이! 아저씨 같다고? 그러면 뭐라고 해요 이거를? 보통 단어 앞에 뭔가 기분 좋은 뜻을 말하고 싶으면 앞에 초! 그리고 카미! 카미? 이거를 붙이는 게 더 좋다고! 소래대 소래대! 부정적일 때는 메짜! 메짜! 메짜 오자이! 메짜 오자이! 메짜 기모이! 에? 왓다시... 아 넘어갔다! 이마까라 퀴즈 타이무! 퀴즈 타이무! 1번 문제 B! 길거리를 걸어가는 초카미! 한 분위기에! 으흠! 어 뭐야! 왜 울고 있어! 마지 초초초카와의한 소년이 나쿠나쿠장! 나쿠나쿠장! 울고있어! 소년나요? 아 소녀가 아니었... 근데 왜 치마... 그런 말은 또 덜어버렸잖아! 소년이라고!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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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솔에 대해 소류상황대! 뭐아! 뭐야 나야? 이때 소년을 본 아지병이 해야할 행동은! 야.. 음... 기모? 아아악! 더! 더 크게 울어버렸다! 더 크게 울어버렸어! 아아아악! 어려워요 어려워요! 힌트 없습니까 힌트? 힌트와... 예! 기분 좋은 행동을 하면 된다고! 그러면 무시하기 미아가 돼버릴수도 있나봐 경찰서에 신고하기 정답은 소년들 경찰관에게 맡겨버리기 왜 정상적이지? 설마 아직병 아이와 초초초 장관려는 건 아니었겠지? 에? 기모 어? 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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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기모 킹치만 치마를 입고 있는 남자아이였는걸? 그랬다간 일본어법 제41조 책임 영령에 이겨 소년법 제6조에 6 어? 고르목길은? 코코아 소코 여기 어디지? 맷자 어두운 골목길을 거는 아지뿅 야바 오니야바 소리대 어? 뭐야? 여름 나때 여름 양어치 뭐야? 여 갸룩보이 사시프리다나? 아니 아지매더나? 마지 카미카쿠 초이키맨 금발 택렙으로 목격끄 심지어 아지표용에게 말까지 거는 대답함 쓰개장 쓰개 그래 프라팅글구나 해 프라팅글 자파니스 프라팅글이요 소리대 소리대 이때 아지표용이 해야 할 행동은 도장 특정 이어서 우사이 일단 2번 저쪽 건물에서 중 아토토 시효장 3번 무시한다 어? 무시하면 됩니당 감사합니다 저 3번이요 3번 무시한다 에? 안다고 놓고 수노미소가 빠쥬 저렇게까지 얘기 안 할 거 같은데 아직 부용 놈이소가 뭔 뜻인지 알아요? 수소는 안 돼 노미소가는 모르겠어요 노미소와 뇌에 우동사리장 희도인 아니 이건 인격을 무시한 거잖아요 아지병의 그런 말에 에이 난 난 와타샤이마 그처에 교회가 어디 있는지 희도인 마타까 아지병 도시랑 크리스찬 나누니 근데 기르기르 여러분은 크리스찬을 무시한 거야? 다시 골라보라구 다시 골라보라구 어 그러면 1번? 마지병 에이 등반 등양아치 마지오자이 이거 답정도야? 대모 아지병 저 남자는 저 감히 카콘한 초이킵에는 이미 가내조가 있지롱 여자친구가 있다구 거짓말하고 있네 어떻게 생기는데 야 어이 어 어 희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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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지병 저기도 마지도 어디에도 나 너무하네 진짜 나 너무하네 아야야야야야 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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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건물에서 기분 좋은 거 지효장 어 뭐야 뭐야 완전 어색한데 아지병 초용감 낡은 건물에서 과연 건물에서 하아 기보지다라 하하하하 뭐야 쟤 왜이래 기분 좋은 쓰레기조끼 메차쿠차 해버렸다 윤밤문제삐 과연마 제게 자노가 텐나게 해버리는 캐나와 도자 텐나게? 좋아하는 캐릭터는 뭘까나 아 아지병 텐나게와 텐션 어프다요 아 텐나게 텐션 어프 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치바와 아 크로미 유명하지 유명하지 카와카와 게이카와 마주카미 나라와니바와 헤이 에로디 유명하지 에로디 나라와 삼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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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브리엄 링큰 어 저 약간 문제에 출제가 오류가 난 거 같은데요 기분 탓이다요 정답 부안하냐 저 3번이요 오 가사하 그렇죠! 마지카미! 라스트 퀴즈! 이번 퀴즈는 무려 상품도 있다구! JK 갸르노 필수품! 홍차 버블티! 맞아요? 바블르티! 이게 필수품인가? 버블티와 갸르노 필수품인가요? 아 그래요? 처음 알았어요! 소시태? 고급스시디노 마카스 기프티콘트! 마카스 기프티콘트! 아니 이런 기프티콘이 어딨어! 마지병 준비됐겠다! 하이하이! 역시 시작해보자! 나두요! 우리같은 JK 갸르가 나오는 애니인데스케도! JK 갸르 코스프레 보이와 닝교 만드는 초 이케맨에 와쿠아쿠 맨짜 러브스토리 애니의 제목은 뭘까나? 이거! 비스크들은 사랑을 안다! 정답은! 주색깔과!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 빨아기 신시롱! 맞았잖아! 어째서 갸르뽀이가 쉽게 답을 말해줄거라 생각하는거야? 이어 이어! 때로는 어려움에 굴곡짐도 겪어야하는 법! 아니 어쨌거나 맞았잖아! 태! 와! 마사지! 자! 네! 자! 네! 아! 사기꾼들 하자 이거! 저.. 아까.. 혹시 그 그림 받을 수 있나요? 쭉쭉쭉 빵빵한.. 에에.. 내 뭐.. 아직쭉 빵빵하지 않잖아.. 뭣? 이 도마가! 어.. 뭣뭣! 어.. 잠깐만 왜 화내는.. 왜 화내는거야 포커? 일단 욕이잖아! 도마 맞잖아 근데.. 아 왜..왜 화내는거야? 생각해보니까 도마 맞잖아.. 일단 욕은 맞잖아! 아유 그.. 아 그거 너한테.. 내버려!! Cathy! 강릉 자기소 가지ś.. 잘 가고싶은 spoiler에.. 진짜 이런실은ид 거 modulus이 돼..